네 오늘의 약초는 지층계 입니다. 이 지층계는 국가가의 두해사리풀이구요. 쓴맛이 강하지만 나물과 약초로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. 이 지층계는 전국에 자생하구요.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. 그러나 최근에 신약개발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물이구요. 그만큼 가치가 큰 식물입니다. 한방에서 약제의 명을 2호체라고 합니다. 맛은 맺고 쓰며 찬성질이구요. 독성은 없습니다. 네 최근 연구에서 이 지층계는 강력한 항암작용과 혈당 강화작용, 강기능 향상 등 탁월한 약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는 해열과 해독, 몸속의 어혈을 풀고 각종 염증과 골절, 인효, 권위, 항문질환, 지혈의 약제로 이용되어온 식물입니다. 이 지층계는 수많은 유익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. 플라보노이드나 해미스텝신 성분이 인체의 유해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암의 강력한 항암효과가 밝혀졌습니다.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암이 증식하지 못하게 사멸을 유도합니다. 이 지층계에 함유된 실리마린, 플라보노이드 같은 물질이 알콜과 지방간을 해독하구요. 간세포를 보호해줍니다. 간세포 재생과 회복을 촉진합니다. 급성간염, 만성간염, 강경변 등 간질환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. 네 봄철에 나물로만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구요. 약제로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오늘 흔한 잡초지만 탁월한 약성에 지친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